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을 제 입맛에 맞게 튜닝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돌아오겠다 그래서 제가 이 총을 장난감 에어소프트건을 튜닝을 다 하고 와서 보여드려도 되죠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품들을 어떻게 구입을 했고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미리 제품들을 조립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쓸 거고 또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이 제품 완성된 제품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 각인도 보면 단일 디펜스 DD MK18의 DD라 단일 디펜스 각인을 했고 또 컨셉을 잡아야죠 이렇게 뭔가 세팅을 할 때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이지만 세팅을 할 때 컨셉을 잡고 튜닝을 하는 게 확실히 방향성을 똑바로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 걸려있는 이 총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걸려있는 이 총 같은 경우는 제가 컨셉을 원래 처음에 FBi HRT 세팅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이미 제가 전동건으로 한 장 FBi HRT CQB로 이렇게 게임에 사용하게끔 세팅을 한 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루이 MWS 베이스에 조금 돌격 소총 중에서도 DMR 그러니까 지원하기 형태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해서 조금 더 스코프 이거 수옵틱스에서 나오는 이게 좀 비싼 근데 니트로 그거 제가 랜드박스에서 걸렸던 거 올리고 요거는 이제 오디 색깔의 CTR 스톱 이거 오리지널 제품 그리고 요 그립 호그 그립이라고 하죠 이것도 오리지널 제품 그리고 핸드가드 바이포드 그리고 전술 라이트 뭐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한 총이에요 이것도 뭐 세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 했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가 크게 없이 뭐 크게 막 중복 비용이 들지 않고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 아주 오래전에 세팅을 했던 총인데 이거는 그 KSC의 그 MP9 이라는 가스 라이플이에요 가스 라이플인데 원래 이 총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제품은 지금 그 우리 그 707 특수 사령부에서 이 그 실제 대원들이 이 총을 가지고 연습하는 모습 특정사에서 연습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게끔 제가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 그 영상 사진이 샘플에 나오는 지금 이런 사진에 있는 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최대한 비슷하게 하드인제 제2에 맞게끔 이렇게 좀 세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는데 아무튼 요것도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부품 구한다고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블랙 멀티캠으로 이렇게 해서 소음기에 이렇게 좀 이쁘게 씌우고 이 앞쪽 수직 그림은 스티플용으로 된 이 그 커스텀 수직그립도 예전에 대만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한 총이에요 이렇듯이 항상 에어소프트근을 내 입맛에 맞게끔 튜닝을 하려면은 컨셉을 잡고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무슨 컨셉? 저는 애초에 이 제품을 이 제품을 이렇게 다니엘 디펜스 디디 각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세팅을 할 게 바로 이 프론트 사이트 리어사이트 라는 겁니다 이거 프론트 사이트 리어사이트 이 제품은 다니엘 디펜스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사이트인데 당연히 레플릭하고요 이것도 국내에 있는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 부품들은 전부 국내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못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검색을 해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일단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사이트는 이 다니엘 디펜스 레플릭하지만 이 제품을 장착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수직그립은 제가 탱고다운 그립을 쓰려고 하다가 지금 이 수직그립을 제가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좀 짧고 이쁘잖아요 제 손이 이렇게 제가 수직그립을 밑으로 길게 나오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제품을 장착을 할 건데 일단 마지막에 장착을 해보고 안 이쁘다고 하면은 제가 이거는 장착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는 제가 CTR 스톡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크레인 스톡이 달려있는데 지금 CTR 스톡 탄색으로 갈지 블랙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장착을 할 거예요 이것도 뭐 제가 가지고 있던 여분이고 이거는 지금 하나는 오리지널 제품이고 하나는 레플리카 제품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게 올인 CTR 스톡을 몇 개 산 게 있는데 어디 꼽혀 있는지 저게 아마 올일 거고 또 다른 종이 있는데 아마 맞는 거 같아요 이거 근데 생긴 거 보면은 이게 오리지널 제품이고 이게 레플리카 제품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장착을 해보고 탄색이 이쁘면 탄색으로 갈 거고 아니면 블랙으로 가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맥풀 CTR 스톡을 사용할 거라는 거 그리고 스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쪽 소음기 소음기를 장착을 할 건데 저는 이 소음기를 장착을 할 거예요 탄색 소음기 그래서 지금 저는 컨셉을 스톡과 소음기가 이렇게 탄색 형태로 띄게끔 컨셉을 좀 잡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탄색, 나이츠 같은 이런 소음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칼라파트 원래 소음기를 구매하면 칼라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라파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고 아마 이거 이 소음기는 아마 이 안에 소염기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칼라파트를 안 하고 교체를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장착을 한 이후에 무누나사로 고정을 해서 이 소음기가 안 빠지게끔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것도 탁탈지구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이것도 지금 이거 도색을 하게 되면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이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저는 어떻게 살까 아노다이징 된 게 이게 이런 형태가 있긴 한데 제가 이거하고 사이즈가 딱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소음기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톱 소음기 그리고 이 사이트 장착을 했고 일단은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교체를 안 할 겁니다 이 제품은 이 그립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맥풀, 맥풀 스타일에 조금 세련된 그립을 장착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거는 이 그립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립은 교체를 안 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립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분으로 갖고 있는 가스라이플용 그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광학을 더미 형태지만 광학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마땅히 제가 가지고 있는 광학들이 CQB 스코프를 또 올리게 되면 어디 갔지? 제가 보여드릴게 이런 CQB 스코프 이렇게 이런 조준경을 좀 올리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돌격 소총을 세팅을 할 건데 이건 뭔가 분대 지원하기처럼 지정사수 이런 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안 예쁠 것 같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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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 제일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M4 스타일에 이런 총을 세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바로 이오텍 이오텍과 확대경 확대경 이거 두 개 G4343일 거예요 아마 이거 확대경인데 이거 두 개를 상부에 장착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홀리워리어 제품인데 저도 국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이게 불이 들어오나? 이것도 뭐 불은 들어오네 근데 아마 영점조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국내에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오늘 세팅할 거는 스톡 그리고 앞쪽에 있는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그리고 소음기 그리고 광학 두 개를 올릴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거 수직 손잡이를 올릴 건데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지금 이 라이트 수직 손잡이를 이렇게 잡게 되면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역으로 달아가지고 이 앞쪽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잡을 건데 이쪽에 전술 라이트를 하나 달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술 라이트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달게 되면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구매를 한 건지도 확인을 해서 그러면은 빠르게 세팅을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완성된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계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의도와는 조금 어... 오류가 좀 있었어요 뭐 어떤 오류인지는 일단 한번 제가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저것 세팅을 했을 때 제일 괜찮게 제가 이제 블랙 CTR 스톡도 달아 봤는데 블랙 보다는 역시 탄색 왜냐하면 이 소음기가 이 탄색이다 보니까 소음기하고 색깔을 맞추려고 이렇게 탄색 CTR 스톡을 장착을 했고 소음기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칼라 파트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 수직 손잡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 손잡이를 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한 게 조금 이렇게 어... 아이고! 발등이 안 떨어졌네요 다행히 잠시만... 발등이 떨어지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어... 수직 손잡이를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생각보다 이게 총이 길어요 지금 완전 길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게임에 가서 쓸 수 있으려나 이 무게를 제가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수직 손잡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없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한데 아무튼 수직 손잡이 있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수직 손잡이를 장착을 했고요 음... 그리고 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다니엘 디펜스 어... 어... 장착을 했고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이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리어 사이트 높이가 좀 생각보다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 G43의 이 시야를 가려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시야를 가려 버려 가지고 지금 어... 제 생각인데 어... 얘를 떼든지 얘를 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사이트는 솔직히 포기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감하게 요... 지금... 지금은 달려 있지만 이... 그... G43 확대경 확대경은 떼서 떼 버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홀리워리어 2510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탄창 같은 경우는 BTS 노말 탄창이에요 노말 탄창 요게 이제 그... INF랑 조금 호환이 되거든요 이게 작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가끔 헐거워서 이렇게 조금 전처럼 제가 살짝만 요... 탄창 릴리즈 버튼을 눌렀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어... 그렇게 세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술 라이트를 제가 장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음...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 상자를 좀 뒤지다 보니까 와... 이 라이트 탄 색깔 아주 진짜 어... 이 총을 세팅하기 위해서 어... 마치 거기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제품 그 슈어파이어 M... 이게 M952 아마 맞을거에요 M952 952 모델인데 이게 아마 그... 레플리카 모델이죠 이게 한 산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사놓고 너무 커가지고 장착 못하고 있다가 또 이럴 때 빛을 발하네요 그래서 지금 에어스위치는 이쪽에 장착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요런 식으로 딱 누르게끔 돼있어서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눈뽕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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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를 쓸 수 있게끔 원래 근데 이게 저도 전술이나 이런데 이제 뭐 제가 뭐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뭐 CQC나 이런거 CQB 이런 뭐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영화로만 봤지만 이게 이렇게 지금 요 소음기 뒤쪽으로 달리면은 이 소음기 이쪽 부분에 이제 그늘이 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는 안단다고 하더라고 밑에 쪽에 이렇게 소음기랑 같은 레벨 선상에서 달는데 저희는 또 에어소프트건 유저니까 굳이 그런 고증까지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보기 이쁘니까 그리고 이거 4,5년 전에 사가지고 그 CR123 배터리 넣어놨는데 아직까지 작동 잘 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은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과 지금 이거 한번 떼 볼게요 생각난 김에 뜯어 버려야지 예 G43은 떼어 버리고 G43을 떼어 버리고 지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지금 지금 완성품 G43을 계속 달아 놓을지 그리고 이게 지금 G43을 달면서 이게 이오택이 지금 핸드가드랑 상부 리시버 사이에 걸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뒤로 좀 옮길게요 보통 이제 고정을 보면 탄창하고 일직선상에 많이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이거 공부를 안 가져와가지고 대충 요렇게 요정도 요렇게 요렇게 달고 하면 지금 요거를 켰을 때 예 정확하네 지금 프론트 사이트 위치 딱 그대로 네 아무튼 요렇게 세팅이 되겠네요 이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개성있는 우리 에어소프트건 총기 변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 할까 해요 뭐 모든 제품들 뭐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던 제품들 요것도 제가 있던 거고 스톡도 뭐 광학류도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라이트도 갖고 있던 거 소음기도 예전에 구매를 해서 갖고 있던 거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이 다니엘 디펜스 이 사이트 포론트 사이트 리어사이트 밖에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큰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트 사는 비용 한 3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는데 스톡 같은 경우는 레플리카 모델 오리지널 제품 레플리카 모델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 레플리카 기준으로 봤을 때 스톡은 한 3만원 그리고 소음기 나이트 소음기는 좀 싼 거 찾으면 한 5만원 언저리 선에서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술 라이터 같은 경우도 모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거는 좀 비쌉니다 이거 다 10만원 초중반 정도 합니다 알리에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하고 수직 손잡이 저 같은 경우는 있던 제품인데 이것도 한 2-3만원 할 거예요 아마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 대충 그렇게 하면 보통 보자 광학류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옵션만 놓고 봤을 때 옵션값이 총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제가 지금 다른 방에다가 지금 총을 둔 게 있는데 그 INF CQB 모델 CQB 모델에다가 FBI HRT 세팅했던 그 장비 마찬가지로 그것도 총은 총값보다 튜닝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아무튼 이렇게 튜닝을 하다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종종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지금 GBB 마루이 MWS 이 GBB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마루이 MWS 본체 금액보다 이 옵션에 들어간 금액들이 총값보다 더 비싸게 되는 이런 경우는 아주 빌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장비를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 컨셉을 정해서 부품들을 구매 아니면 옵션들을 구매를 할 때 중복 투자가 안 되게끔 사는게 현명하게 큰 돈 안 쓰고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세팅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잠깐잠깐 보면서 이렇게 정지를 해가지고 어떤 부품을 썼는지 확인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이 본인에게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는 바라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해주시면은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